파이팅! 파이팅! 하나 둘 셋 타면 오른손을 흘립니다. 그리고 파이팅으로 가나? 아니면 잔잔히 뭐로 갈까? 파이팅만 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할까요? 하나 둘 셋! 파이팅! 한 번 더! 이번에는 사랑을 맡아야 합니다. 하나 둘 셋! 사랑합니다! 됐습니다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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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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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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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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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